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 또 환경 규제의 영향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고 환경 규제의 여파를 받은 다임너는 판매가 저조했고, 현대차와 토요타 등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들의 판매는 견조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중국과 환경 규제, SUV입니다. 디젤 게이트의 영향에서 벗어난 폭스바겐은 상반기 536만 5천대를 판매해 세계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로 판매량은 3.9% 감소했지만 신형 SUV 모델이 투입되면서 이익은 2.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1위를 차지했던 르노 니싼 얼라이언스는 판매량이 6.1% 줄어든 521만 4천대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니싼은 미국 시장 판매가 9% 줄었고, 르노 역시 프랑스와 중국 판매가 부진해 6.7% 감소했습니다. 소형, 상용, 프리미엄 브랜드를 골고루 갖춘 도요타는 빅3 중 유일하게 2% 증가세를 보이며 1위와의 격차를 좁힌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벤츠는 지난 6월 벨기가스 문제로 독일에서 6만 대 차량을 리콜하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중국 판매가 크게 줄면서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는 483만 4천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차당 단가가 높아져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환경 규제,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전통의 강자들조차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